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벌써 4월이네요 여러분들은 4월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에 뭐 알 수 없는 깊은 우울감이 오는 분들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진년이 또 그런 거구요 네 뭐 다 지나가는 거니까 조금만 네 뭐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시고 그러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눈빛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해요 음 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 보시면은 그게 2021년인가 그때 쯤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 눈에 컬러 렌즈가 껴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주책이죠 네 아 근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저는 어릴 때는 눈이 초롱초롱 했어요 아 진짜입니다 네 초롱초롱 했는데 제가 어부지리로 군대에 입대했을 때 조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군에 입대할 때 어 안경이 깨질까봐 안경을 두고 입소했다가 어 이제 자대 배치라 그러죠 이제 훈련소에서 기간이 끝나고 어 내 부대로 가게 되면은 집에서 우편으로 안경 보내주시곤 했어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경 없이 그 군 입대를 했고요 또 그 당시 시력이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어부지리로 조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입대했던 97년도 그 지방의 훈련소는 조교는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병들이 있을 때는 소변도 못 놓게 했습니다 훈련병들 앞에서 소변 넣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 당연히 안경도 못 끼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팔자에도 없는 네 컨택 렌즈를 어 군에 입대함과 동시에 자대 배치를 받은과 동시에 이제 집에다가 편지를 써서 렌즈 세척액하고 컨택 렌즈 보내달라 해서 렌즈를 받았어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는게 저희 부모님도 렌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랑 친한 친구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컨택 렌즈를 눈에 끼는 법 네 착용하는 법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 뭐 그때부터 이제 계속 컨택 렌즈를 끼면서 군생활을 했는데 요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구요 그 렌즈 세척액은 매일마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걸 보내줄 때랑 음 제가 렌즈 세척액이 필요할 때랑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럼 어떤 날은 렌즈 세척액이 없는 날도 생기더라구요 근데 저는 뭐 렌즈를 껴야지만 앞이 보였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부대는 군기가 정말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타나 가혹행위도 정말 심했었거든요 어 군대 입대에서 뭐 뼈가 휘어서 나갔을 정도니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저 멀리가 안 보이면 또 두들기 맞을 게 뻔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렌즈 세척액이 없더라도 렌즈를 껴야죠 세척액이 없는 상태로 뭐 열을 보름 버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나중에 결막염이 오더라구요 그리고 결막염이 되게 자주 왔어요 아마 제가 군 생활을 2년 2개월 동안 했는데 2년 2개월 동안 글쎄요 뭐 대충 어림잡아 한 열 번 정도는 결막염에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리 그때 이제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구요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보니까 어 눈동자 색깔이 변해 있더라구요 약간 좀 뭐랄까요 흐리멍텅한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연한 갈색이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딱 들으시면 와 예쁘겠다 그러시거든요 네 말 그대로 브라운 아이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눈이 흐리멍텅해 보여요 근데 저는 군내 입대했을 당시에 사실 그때가 그 가혹행위가 그렇게 심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딱 과도기 였는데 뭔가 참 나중에 이제 명리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운이 그래서 그랬는지 구탄한 가혹행위가 정말 대단히 심했어요 제 후임병이 어 제가 맞는 거 보고 더 이상 자기는 여기서 생활할 수 없다 막 집에다 울고불고 해가지고 무슨 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 후임병이 다른 부대로 전출 가기까지 했으니까요 본인이 맞은 게 아니라 제가 맞는 걸 보면서 네 또 그래서 저는 막내 생활도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 있을 때 사적으로도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친구의 죽음이라든가 또는 이제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괴로운 일들이 있었고요 어 이 저는 몸이 묶여 있으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어 그 당시 제 입장에선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결막염이 오던 그럼 눈이 막 시뻘개지고 하루 종일 따끔따끔 하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렌즈 끼고 다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어 휴가 나오면은 꼭 타이레노를 한 통을 사서 들어갔어요 요즘은 없는 것 같던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자일리톨 통에 들어있는 것처럼 타이레놀이 그 통 속에 들어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한 통씩 꼭 사서 들어갔어요 제가 뭐 어떤 통증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 제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마다 불려 나가서 막 엄청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막고 나서 고참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참들이 잠들면 화장실에 몰래 나가서 이 좌변기 뚜껑을 내리고 거꾸로 엎드려서 이렇게 혼자서 소리 안 나게 좀 울다가 다시 들어가서 자는 게 또 일과였거든요 그러니 사적으로도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레놀은 진통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마음의 통증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타이레놀을 많이 먹었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먹고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타이레놀에 대한 내성이 생겼달까요?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 30대 초반까지는 타이레놀이 안 듣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좀 엉망이었죠 그러기에는 저는 너무 어렵고 철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준비되지 않은 슬픔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또 그 와중에서 하루하루 또 구타를 당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는 견디기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제 눈에 뭐 결막염이 생기든 어쩄든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딱 보니까 시력이 아주 급격하게 안 좋아져 있고 또 눈빛이 흐리멍텅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강사가 되었고요 강사 생활을 하려면 사람이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딱딱 꽂히잖아요 근데 뭐 눈빛이 흐리멍텅한데 뭐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마를 다 깠어요 소위 올백머리라 그러죠 이마를 다 뒤로 깠는데 그랬더니 또 학생들이 무서워 보인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마를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빛이 너무 흐리멍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컬러렌즈를 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검은색을 꼈죠 눈빛이 초롱초롱해 보이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검정색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한 브라운색 컬러 렌즈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도수가 높은 걸 느꼈겠죠 근데 한 2018년쯤인가요? 그때쯤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눈빛이 이렇게 흐리멍텅한 사람인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... 뭐랄까요? 검은색 또는 진한 갈색 렌즈를 끼는 건 위선이지 않을까? 참 별의별 생각 다 해요 그쵸? 저는 진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생각 혼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났던 게 지금도 끼고 있는 그레이 색의 컬러 렌즈였어요 회색 네 왜냐면 회색은 조금 흐릿해요 그리고 좀 흐리멍텅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회색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딱 꼈을 때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특이한 색의 컬러 렌즈는 그렇게 끼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은 그냥 원래 내 눈빛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도 왠지 내 눈동자 색은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근데 그렇다고 내 눈동자를 눈빛을 초롱초롱한 색깔로 보이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레이 색이었고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 촬영한 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도 확대해서 보시면은 아마 눈동자 색깔이 회색빛이 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리를 공부하게 됐고요 명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몰랐던 것들도 참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른들 말씀 중에 눈은 그 사람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리학 공부할 때 초창기에는 제 눈빛에 대한 그 자기 학대가 좀 있었습니다 하하 참 사람 골 때려요 네 뭐 이런 거죠 네가 아무리 결막염에 걸리고 눈빛이 흐리멍텅해졌어도 제대로 공부하고 또 네 마음을 잘 잡는다면 그 눈빛도 그 안에서 분명히 또렷해질 터인데 너는 결막염이라는 것을 핑계로 너의 눈빛이 흐릿한 것을 핑계삼고 있구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눈빛을 위해서라도 정말 제 나름대로는 하루 24시간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기룡을 보는 공부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를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은 뭐 한참 흘렀고요 요 며칠 전에 제 수강생 분 중에서 스위스에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스위스에 사시는 분인데요 근데 제가 그분이 주신 메세지를 너무 늦게 확인을 하는 바람에 도무지 시간이 안 나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 6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인천공항에 다녀왔습니다 어 왜냐면 스위스에서 오신 분이고 그러면 어 시간 쉽게 한국에 다시 들어오시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 또 죄송스러운 마음 뭐 반반 네 해서 오늘 새벽 6시 20분에 일어났네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 이 터미널에 다녀왔어요 아 그리고 만나 뵙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 80대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그니까 연세가 있으시죠 근데 눈빛이 너무 맑으신 거에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상담은 나중에 뭐 얼마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 또 살아오신 세월도 있으시고 또 어르신이니까 제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그분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선생님이 여기에 오신다고 하셔서 어 반신반의하게 되더라 근데 선생님 제 정도 나이가 되면요 사람이 오면은 오는 거고 인연이 닿으면 오는 거고 인연이 닿지 않으면 어 그거는 오지 않는 거고 그냥 그렇습니다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게 딱히 없더라구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야 이래서 이분이 눈빛이 이렇게 맑으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구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저는 아직 젊으니까 어 또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언젠가는 나도 저분과 같은 저렇게 맑은 눈빛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좋고 나쁜 게 대체 뭘까요 네 그 나쁘다라는 것도 결국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좋은 것도 또 또 시간이 지나면 어 또 저도 그런 맑은 눈빛을 갖고 싶구요 저도 그런 맑은 눈빛을 갖고 싶구요 그리고 오늘 그런 희망을 좀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하루하루 어 내 마음 다스리면서 어 부족해서 뭐 더디고 많이 돌아가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겠지만 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 어 중심을 잡아가면서 살아간다면 드디어 내 평생 이 눈빛에 대한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눈빛이 맑아지지 않아도 이미 나는 벗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 그런 눈빛 저에게는 그게 눈빛이지만 그런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실 거에요 음 근데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경험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 했고요 요즘 저는 뭐 복에 겨운 것 같아요 뭐 제 내담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수강생분들도 역시 다 제가 배울 점밖에 없는 그런 분들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운이 좋다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아 내가 진정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해하고 또 열심히 배우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뭐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제 학원 시절 제자이들도 하는 얘기인데 제 이런 이런 영상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왜냐면 잠이 잘 온대요 잠이 잘 와서 불면증 겪을 때 음 제가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늘 아무거나 틀어 놓고 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걸로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그냥 오늘 들은 생각 이렇게 끄적여 봤습니다 어 우리한테 4월달은요 깊은 달입니다 이 깊은 달을 어 단순히 술 마시고 무언가에 중독되는 걸로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술 많이 드시고 무언가에 중독되는 것도 역시 필요한 일이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지 못하니까요 네 이제 4월도 막바지구요 음 이번 주 주말이면은 부산에서 또 반가운 분들 많이 만나 뵙고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척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어 네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